강원시비스라디오 오후웨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는 저는 김선일 목사고요. 저는 춘천에 있는 소양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주중앙성결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송호대학교 총장이신 이경중 장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경중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송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신 게 올 8월이시네요. 네. 8월 1일부로 이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되셨네요. 아주 프레시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총장으로서 공식적인 여러 가지 스케줄도 계시겠지만 이 앞부분에 우리 CBS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송호대학교를 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 송호대학교는 올해 한 23년째 되는 강원 중부에 위치한 아주 유능하고 참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현재 횡성 쪽에 있는 학교죠. 네.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그게 아주 강소대학.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횡성군에서도 아마 송호대학교 많이 지원하는 모양이죠. 지역에 특별히 군 단위에 대학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군내에 대학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횡성군과 저희 대학이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많은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모빌리티 사업 이런 것도 하신다고요? 네. 그거는 강원도 차원에서 횡성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 이모빌리티 사업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빌리티 사업이 횡성 지역에 들어와서 산업을 일으키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도 선제적으로 거기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과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대학교들마다 신입생 모집에 너무들 힘들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어떻게 강원도 쪽에서 많이 오나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나요? 저희 대학이 보면 기존에 한 70% 정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오고 30% 정도가 지역에서 오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 자원들을 지금 발굴을 하고 특별히 저희는 산업에 직접 투입될 인력들을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학교로 올 수 있도록 해서 산업체 인력들, 현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학교로 입학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직종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모빌리티 사업 자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업이고 아직도 이렇게 사업이 아주 풍성하게 잘 성장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저희가 양성을 해서 그쪽에다 제공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20살짜리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와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모빌리티 과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과가 있는데 원래 처음 학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학생은 거의 없고 그 15분의 지역에서 다 현재 농업인들이 들어오셨다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농업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쭉 해오던 농업 방식보다는 스마트팜 쪽으로 뭔가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큰 트렌드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스마트팜이 뭔가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우리 대학에 이제 과가 생기니까 와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을 대하는 열의 이런 건 대단하시겠네요. 네. 저희 학교 차원에서 이사장님 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학교 차원에서 급변하는 상황을 잘 이걸 갖다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빨리빨리 적응을 해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얼핏 드는 생각에 신학교도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는 분들보다 조금 사회생활 하시고 일반학부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들 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은 경우 만학도 전형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집중할 수 있는 고 3, 40대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오면 수업 분위기 되게 좋겠네요. 좋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실습 이런 것도 잘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철이 들어서 오신 분들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뭔가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라 굉장히 수업도 열심히 하고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 수 줄어들고 대학이 위기라고 할 때 평생 교육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대안 말씀하신 분들 들었는데 송호대학교가 딱 이런 모델이 되겠네요. 저희 대학 안에 평생 직업 교육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대안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장학금도 다 나오고 네. 다 나옵니다. 그리고 횡성군이 장학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아, 군에서요? 네. 저도 이번에 와서 처음 알게 됐는데 군에서 이제 몇 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이제 등록금의 한 50%를 졸업할 때까지 또 지원도 해줘요. 그래서 그거 받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 나오는 거 좀 받고 그러면 거의 뭐 돈 내지 않고 장학금으로 또 다닐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총장님은 처음 하시는 거죠? 아, 예. 총장님은 처음 합니다. 우와, 총장 아무나 되시는 게 아닌데 네. 어떤 과정으로 총장이 되셨어요? 저도 너무 갑작스럽게 이 일이 진행이 되어서 올 6월 초에 갑자기 어느 지인으로부터 한번 그런 제안을 좀 받고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학교 이사장님도 한번 뵙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한번 합력해서 한번 일을 해봅시다 해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같이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시는 데는 다 뜻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책임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갑자기 오게 됐어요. 그래서 6월부터 해서 7월 초에 그냥 다 결정이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훈님 원래 교단에서 거의 뭐 평생 계셨던 분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이제 원주의 83년에 내려와서 89년에 제가 학위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89년부터 이제 88년에 학위가 끝나서 89년부터 이제 그때 조교수로 이제 임명받아서 연세대학교. 네. 그래서 34년 5개월을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우선 되게 젊은 나이에 장훈님 교수가 되셨고 네. 학위 마치자마자, 학위도 빨리 하셨지만 학위 마치자마자 교수되는 것도 되게 좀 되게 유능하셨던 것 같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걸 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아 뭐 그러셨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 이제 제가 지나면서 지난 세월 이렇게 요새 좀 돌이켜보면 그 곳곳 그 터닝 포인트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참 많구나. 다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이런 30대 초반에 연세대학교 교수되는 게 상당히 드문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뭐 하여튼 우리 장로님의 그런 일생을 한번 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송호대학교 총장이신 또 우리 원주중앙선결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이경중 장로님과 말씀 나누는데 원래 고향은 강원도가 아니시죠? 네. 경기도.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다니시고요? 네. 중학교 한 2학년까지 다녔고요. 그때 이제 서울로 전학을 나왔습니다. 박사님들이 보면 딱히 또 젊을 때 서울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시면 되겠네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때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 인구 집중이 된다고 해서 막았어요. 그걸 법으로 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기회에 전학을 가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갈 수가 없어서 들어갔죠. 네. 동성중학교를 다니셨네요? 네. 3학년 때 1년 다녔습니다. 제가 묘하게도 중학교 갈 때부터 우리가 추천을 해서 갔어요. 1호예요. 추천 1호. 추천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추천을 해요? 아니. 학교를 우리가 얘기할 때가 뭐라고요? 뺑뺑이라고 하는 그걸로 해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간 거 아닌가요? 저희 전 때까지는 시험을 봤죠. 그러니까 좀 옛날품 같으시네요. 시험을 봐서 중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가던 그 시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학교를 이제 처음으로 추천을 해서 같은 세대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추천을 했고요. 정으로. 네. 그런데 묘하게 다 기독교 학교로 연결이 다 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성경과목이 정식 교과과목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때 이제 개관적인 것들은 이렇게 많이 배웠죠. 그럼 이때는 교회를 다니진 않으셨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뭐 이렇게 어린 시절 그냥 그 뭐 깊이 내가 뭐 믿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가서 앉아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그럼 부모님은 어떠셨나요? 안 나가셨고요.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에 다니던 고전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중학 초등학교 때 이웃집 이제 형이 가자고 이제 해서 그때 처음 가게 됐죠.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학 진학을 할 때의 전공을 이제 아마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무슨 꿈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때는 이제 참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76년도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적으로 막 일어나던 시기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문과랑 이과랑 할 때 이과 쪽으로 간 것이 저는 이제 공대 쪽을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만 해도 아.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까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때였는데 제가 전기공학을 간 것도 옛날에 그 저 일제강점기 때에도 그 전기기사는 일제강점기요? 네. 그때는 전기기사다. 굉장히 이제 굶지 않고 살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이제 한번 되게 전공선택에도 치열했네요. 굶지 않고 사는 직업 네. 그때는 다 진짜 많은 분들이 공장에 다니고 참 힘들었던 시절이어서 저는 그런 쪽 좀 안정된 쪽으로 가고 싶었다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아. 그래도 야. 근데 70년대, 80년대 학번들한테는 전기공학과는 가장 공부 잘하는 그 학교에서 제일 점수 높은 과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장론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잘하셨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때 뭐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연합고사 보고 하면 맨날 맨 위에는 이쪽은 법학, 이쪽은 전기공학 이렇게 나오던 시절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수학 되게 잘하셨겠네요. 전기공학과 쪽에서는 수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갔겠네요. 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는 좀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수학자라는 분이 좀 적더라 전 경험이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먹고사는 걱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셨는데 대학 가시니까 어떠셨어요? 대학 가서 이렇게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대학 가서 공부 잘하면 좀 직장이 잘 잡히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인류 기업의 한 4, 5개 정도 이렇게 원서를 놓고서 올라가던 시기였고 그 당시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15% 정도밖에 안 돼서 대학만 나와도 이제 취업이 잘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겸손하게 말씀하지만 뭐 다들 그때도 치열했죠. 그러면 가서는 이제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학을 할 것인가 혹은 또 유학 얘기를 대학원 진학 이런 거 아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주변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유학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쪽 문을 좀 열어줬어요. 신대 초반. 네. 그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형편상 갈 형편은 못했었고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 대학의 의공학 그 당시에 생체공학 의용생체공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처음 계셨어요. 그래갖고 저게 뭐지 앞으로 저게 좀 괜찮은 분야 같긴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앞으로 한 1, 20년을 내다보고 저쪽을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전기공학은 쉽게 말하면 강한 전압 레벨이 높은 수천 볼트 되는 이런 쪽을 많이 다루는데 그건 좀 그 당시만 해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그거는 저기 전압이 한 번 뭐 이렇게 저도 감전이 돼 봤는데요. 그러세요? 이건 다 마비가 되고 아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생체공학 사람 인체에서도 전기가 발생을 하니까 그렇다면서요. 그것을 좀 연구하고 의학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유익한 그러한 것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고분야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일종의 의학하고 공학이 이렇게 접목이 되는 그런 학문인 것 같네요. 네. 목사님이 정확히 아시네요. 아 그래요? 그냥 뭐 모르는데 생체공학 의공학이니까 의학과 공학에 접목되는 영역에 있는 둘 다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응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원리 그다음에 공학적인 기법 이것들이 합해져서 인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체 현상들을 규명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진단도 해 줄 수 있는 장비들을 개발하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은 좀 일반적인 개념이 됐겠지만 그 분야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게 지금 30년 전도 아니고 거의 40년 전에 가까운데 그때는 이게 새로운 학문이었을 텐데 어떻게 저는 입장에서는 그때 새로운 학문을 하는 게 더 즐거우셨나요? 뭐 즐겁기보다는 이쪽이 전망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 이쪽이 내가 해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즐겁다 이 개념보다는 그 당시엔 열심히 그냥 우리가 성실하게 하면 뭔가 길이 열리겠지. 역시 80년대의 어떤 정신력이고 네. 이런 개념으로 했죠.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학문일수록 사실은 유학이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었을 텐데 한국에서만 계속 공부하셨어요? 네. 그래서 박사까지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마치고 교수가 된 이후에 1년 정도 방문 교수로 잠시 미국에 나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그 순서가 일반적으로는 유학 갔다가 와서 교수하는데 장무원님은 여기서만 공부해서 박사학이 있다고 교수가 되신 후에 오히려 딱 가시는 게 이미 조건을 다 갖추시고 좋지요. 네. 훨씬 훌륭해 보이네요. 뭔가 송호대학교 정신과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농민으로서 이미 능력을 다 갖춘 후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나 좀 비슷하지 않나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 교수 임용 기간이 기실 수 있었네요. 네. 아직 60대 중반이신데 연세대학교에서 35년 가까이 이렇게 교수하신 건 정말 경이롭습니다. 네. 우리 송호대학교 총장이시고 원주중앙선교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이경중 장로님 말씀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셔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본다면 일찍 성공, 출세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이러셨는데 이 가운데에서 그때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방학 중이었습니다. 아, 방학. 역시 선생님 다음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를 좀 믿게 되셨어요? 장로님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그냥 그래도 교회를 주일날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와서도 저희 대학에 또 최프리 있으니까 최프리 또 학점화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참석은 했는데 그때 어느 교회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가 조금 시험이 좀 들었어요. 어떤 교회 내 여러 가지 시험들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유 이러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한 8년을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3년에 원주에 와서 84년까지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약 한 8년을 방학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그 나름대로 방학이 좀 길었네요. 네. 그런데 그 전에 그 기간 동안에 과거에 교회에서 저 중고등부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 얘야 교회를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해주셨음에도 그때는 좀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고 그러니까 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말도 잘 안 듣고 눈이 높아져서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병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병이 꼴갓병입니다. 총장님이 그래서 상당히 고차원적인 단어로. 네. 그래서 방송에 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확 와닿았네요. 네. 그래서 사람이 하면 저 꼴값 던다 하는 표현들을 쓰는데 제가 바로 거기에 걸려서 한 8년을 갖다가 이제 내가 잘났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온 시절이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도 객관적으로도 되게 잘나셨던 것 같아요. 되게 객관적으로 뭐 흠잡을 데 없이 잘나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84년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간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술잔 돌리지 말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신체검사를 했는데 이거 B형 간염이 나온 거예요. 보균자. 네. 보균자 나왔었고. 그래서 해피림은 원주에 와서 이렇게 병이 걸렸을까? 그리고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서울에 있었으면 안 걸렸을 텐데 뭐 이런 생각까지. 내가 원주 와서 왜 해피림은 원주의 시골에 와서 이렇게 병이 걸렸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서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를 쭉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세브란스 원주 기도병원에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결과가 스트롱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병원균들이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15년에서 한 20년쯤 가면 간 경화로 되고 좀 심하면 이제 간암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계산을 쭉 해보니까 이게 40대 중반에서 50살도 못 돼서 잘못하면 가야 되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역시 박사님의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왜 필름이 어디 와서 이런 게 걸려서 이런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약사로 있었는데 좋은 약을 다 갖다 먹어도 뭐 낫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이제 약사님이 목사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교회로 다시 민도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예배에 가서 부흥회라는 걸 또 처음 참석을 했어요. 부흥회 가서 처음 가서 박수 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박수를 쳐야 되나. 박수를 또 열심히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눈치도 보이고 박수를 쳐야 되나. 또 찬성을 크게 부르라고 하는데 불러야 되나. 교수님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고민 고민했는데 찬성 다행히 성경을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경에 있어서 이건 하라는 거니까. 그리고 찬양하고 그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회계를 하라고 그러는데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가장 중요한 게 교회를 빼먹은 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지킨 게 가장 큰 죄더라고요. 거기에 안에. 방학죄네요. 그렇죠. 거기 안에 하나님만 성교해야 되는데 딴짓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4개명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안수하시고. 그러고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못 도망가는 거지. 이게 잘못 안 나가면 동티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동티 맞는 게 뭐예요? 큰일 났네요. 얘네는 동티 난다고 해서. 그래요? 이게 사투리구나.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딴짓하면 더 혼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두려움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한테 정말 이제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은 내가 이제 지킨다. 야 장롱이 되게 단순하네요. 진짜. 공부 잘하는 단순한 그 분들의 성실하고 단순한 그게 확실하네요. 단순합니다. 신앙은 단순해야지. 복잡하면은. 아주 맞는 게.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또 이과생들은 단순합니다. 그 원리만 딱 알면 그냥 우리는 오케이. 한 번 동의하면 그냥 확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건 이건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고 11조는 반드시 내가 그때부터 한다. 그러고서 이제 그거는 이제 지키고 있죠. 이제 공예배. 우리 공예배는 내가 반드시 나간다. 근데 그때 비염 간염으로 무슨 증상이 있으셨어요? 나른하잖아요. 피곤하거나. 그러니까 그때 한참 일하고 막 논문도 쓰여야 되고 하는 나이인데 몸이 나른하고 하면 사람이 자기 몸에 병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우울해요. 그래서 그 질병은 어떻게 됐어요? 싹 났죠. 아 그렇게 기도하고. 항체도 없어져버려. 항체도 없고 항원도 없어졌어요. 다 둘 다 이제 음으로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체검사 받으러 가면 의사분들이 다시 와보라고. 혹 작년에는 이렇게 증상이 있었는데 잘못 검사됐나요? 하고 다시 그거를 피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정도가 아니라 다시 뽑았다니까요. 피를 두통씩 뽑아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하고 나니까 항체가 딱 생겨 있더라고요. 신유를 경험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신유 체험을 하면서 기독교가 뻥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오늘 뭐 꼴까병에 이어서 이제 뻥이 아닌 기독교. 네. 왜냐하면 맨날 뭐 믿어라. 천국 간다 그러는데 뻥 같잖아요. 처음에 들으면 보여야 믿지. 결국 잡혀야 믿잖아요. 체험을 통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봐라 하고 한 번 딱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 제가 체험하고서 기독교가 정말 실체가 있는 종교구나. 그동안 다닌 것은 그야말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처음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걸 체험하니까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도 장로님이지만 그걸 옆에서 본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집사람도 그때 이렇게 뼈마디가 아팠었어요. 아이를 좀 난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안수받고 날 때 같이 안수받고 싹 났어요. 아 부부가 함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체험을 같이 했으니까. 이공기 예수님이 이제 확실히 살아계시는 걸 저희들은 이제 알죠. 와 이거 뭐 확실히 신유의 역사는 논리나 설명보다 확실히 좀 앞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통로 중에 하나가 신유체험. 이건 참 수많은 관중의 어떤 공통점인 것 같은데 장로님이 그렇게 그걸 경험하셨네요. 그때도 그러면 교직에 계시면서 이게 이루어진 일이었겠네요. 그럼 그때는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는 어떤 교회를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교회였는데 세계로교회라고 원주에 있는 교회에 있어서 제가 출석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기독교는 뻥이 아니라 진실이다. 실체가 확실히 있는 종교다라는 걸 체험을 하고. 그런 다음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다고요? 네.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시 박사님 다운 접근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알지 못하면 이게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근데 처음 이제 내 돈으로 성경책을 샀어요. 옛날에 새로 내려오는 성경책 그거 사서 이제 관주 성경 사갖고 그거를 뜻도 모르고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 번 띄어야지 한 번은 읽었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뜻도 모르고 매일 정해진 분량을 놓고 그냥 읽었어요. 그런 참 성실함의 어떤 공통점들은 확실하시네요. 그럼 그 읽는 걸 시간을 정하고 읽으셨어요? 그렇죠. 아침에? 낮에 식사하고 와서 한 번 읽고 틈틈이 하여간 정해놓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셨겠네요. 당연히 만나죠. 이제 고민이 왜 나를 만드셨지? 철학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큰 대명제인데 나는 누구야?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쭉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 40장인가요? 거기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나 주거나 먹으나 마시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구절이 딱 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이사야서에 또 같이 나오지만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구나 하는 명확한 답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확실하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는 해결이 됐죠. 어떻게 우리가 영광 돌리면서 살 것이냐? 거기에 답은 에베소스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는 그 말씀 그게 원어가 포이에마 포이에마 걸작품 네, 걸작품 있잖아요. 그 공동변역에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대충 주물딱 주물딱 해서 이게 그냥 던져진 사람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움츠러졌던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게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게 자긍심이 없으면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긍심이 없으면 공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구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그거다라는 걸 갖다.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고 확실히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스스로 발견한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증명되네요. 오늘은 송호대학교 총장이시고 원주중앙선결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이경중 장로님 나오셨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 송호대학교 또 우리 장로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하나님 만나신 그 귀한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포이에마 걸작품이다 라고까지 1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장로님이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뭐 거의 180도 달라졌죠. 처음에 이제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꼭 일이 주일날 생겨요. 교수님들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주일날은 일을 만들지 말자. 그리고 주일날 뭐 요청 들어오는 건 다 이제 이렇게 잘랐어요. 자르니까 이제 좀 있으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서 지내는 날 이렇게 정해고 했더니 요새도 뭐 주일날은 없습니다. 참 그런 게 어떤 면에서 사회생활하고 뭔가 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 끊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참 장로님은 명쾌하시네요. 뭔가 하나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생각하면 그냥 주저없이 오른 길을 가신 거네요. 오른 길이라기보다도 가능한 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가 장로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직부는 몇 살 정도에 받으셨어요? 약 30세 조금 더 돼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 안수받은 그 날짜가 와 정말 젊을 때 장로님 되셨네요. 네. 91년 6월 6일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세상에. 30대. 요즘은 30대 장로님이 없으시잖아요. 없지요. 네. 교회에서도 명확하게 원칙대로 사시고 또 주일성수나 교회 봉사나 이런 걸 얼마나 또 열심히 하셨겠어요. 당시 목사님이 이제 좀 좋게 봐주시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네. 그럼 그때부터 말 그대로 이제 복음으로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로 가르치는 위치에 계셨을 텐데 수많은 제자들이 있으시겠어요? 네. 지금 그 제자들 중에는 그런데 목사님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저희 그 학과 제가 이제 의공학과에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왔는데 좀 이렇게 아파요. 뭐 결정적으로 시험 볼 때라든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아파갖고 그럼 시험 못 보잖아요. 아파요. 그러니까 시험을 좀 잘 못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야 너 교회 좀 나와라. 끌어갖고 이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번 이제 악한 영들도 좀 쫓고 이거 영적인 문제 같다. 야 너 왜 너 생각해 봐라. 이게 꼭 너 시험 볼 때만 아프냐? 이거 요상치 않냐?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 의학 공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영적인 문제 이러면 진짜 더 신뢰가 가네요. 제가 이제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은 악한 영들이 와서 역사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쫓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본인도 아프니까 잘 해보고 싶은데 아프니까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기도 같이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싹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도 진짜 뻥이 아니고 진짜 사랑의 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학과 공부도 잘하고 졸업을 하고 회사에 한 2, 3년 다니다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갔다 오더니 어 나 지금 신학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바로 당시에 총신을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서 지금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자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장로님의 영성과 영적인 접근이 있으니까 가능하실 텐데. 그렇죠. 초기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이제 해서 일로 소개를 하는 역할을 한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좀 특별한 사례네요. 이런 것도. 장로님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만 둘 있습니다. 아드님들은 어디 뭐 같은 길을 거시나요? 네. 같은 길 좀 공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드님들이 볼 때 아버지 정말 대단하겠네요. 30대 초반에. 대단하겠네요. 했다고. 이렇게 보다가 그냥 자기네들도 그 길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쫓아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다가 학교에서는 교수를 이제 교수에서 이제 송호대학교 총장으로 가셨는데 이 과정에서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러면 장로님 기도하신 바가 있으셨어요? 네. 원래는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었다면 내년 2월이 정년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정년을 앞두고 1년 전부터 이렇게 기도를 간간히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이제 저녁에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내가 노력해서 이게 얻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순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연락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루 만에요? 네. 이 기도는 내가 몇 번은 했지만 그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네요. 혹은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지금 맡으신 이 총장의 직분이 되게 소중하고 어떤 좀 잘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그러시겠어요? 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쪽은 전혀 몰랐던 분야인데 총장 처음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경이 딱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주변 분들 횡성관내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 이렇게 드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많이 정리를 좀 잘해 두셨더라고요. 좋은 분들이 많은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 느낌이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잘 우리가 대처해 나가면 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요즘 이렇게 자꾸만 듭니다. 혼자 연구한 게 아니라 총장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일해야 되니까 또 학내 인력도 있지만 학교 밖에 있는 지역 분들하고도 함께 협력해야 되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네요. 생각해보니.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당연히 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랑 앞으로 계획을 좀 한번 나눠주시죠. 기도 제목은 제가 지금 송호대학교 총장의 아주 참 중직을 맡게 되어서 이 대학이 참 주변에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참 지혜를 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떠올라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때 옮길 때 주께서 함께하사 말씀이 능력인 걸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만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옮기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같이 조력자들 협력자들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으로 제가 와보니까 송호대학의 강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크게 보면 반 정도가 헬스케어, 보건 분야예요. 그래서 특화를 그쪽으로 특화를 지금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사회복지 분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역이랑 그 다음에 음식 문화 쪽 음식, 식품 영양, 호텔 조리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저희들이 강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세 분야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분야는 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과가 있는데 그거는 보건 분야랑 같이 묶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하나 하고 이모빌리티, 스마트팜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야니까 이쪽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기존의 분야는 지속적 성장을 좀 도모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분야는 이제 빨리 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경험 있는 시니어들도 지금 사실은 새로운 도전들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할 텐데 여기에 좀 송호대학교가 많이 역할을 좀 감당하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적절한 시점에 또 만남의 복도 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게 좀 듣기만 해도 이모빌리티, 스마트팜, 헬스케어 뭐 이런 게 진짜 미래 유망 종목들이고 지금의 많은 분들이 어쨌든 세컨드 라이프 뭐 두 번째 은퇴 후의 삶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쏙쏙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아니 횡성군이 가보니까 귀천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귀천회로 와서 교육받다가 또 학교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들도 그런 거 또 이렇게 뭐랄까 좀 이상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상당히 학력이 높으신 또 귀천 인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분야는 다른 분야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렇게도 하구나. 금융업 하신 분인데 은퇴하셔서 행성해서 스마트팜처럼 하시는 분 잘 알거든요. 무슨 자작나무 수액을 이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단하다. 어떻게 전혀 몰랐던 분야를 이렇게 도전해서 하시지 하는데 이런 데에 전문성과 함께 또 그런 분들이 모이시면 또 하나의 커뮤니티도 운영이 되겠네요. 학교가 중심이 돼서. 그렇죠. 그 중심에 우리 송호대학교가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교회에서는 지금 중앙선결교회 출석하고 계신다. 제가 더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말씀도 안 하시고 오늘 방송 나오셨다면서요. 네. 이제 오늘 내려가서 한번 말씀 드리려고요. 방송 나오고는 뭐 이렇게 마치 어디 가서 자랑하러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서 조용히 왔다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요. 정덕균 목사님. 네. 아주 열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중에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하고 계세요? 교회에서는 이제 협동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보다는 사이드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뭔가 좀 전도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이제 제자들이나 알던 사람들 저도 뭔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많이 뿌려놓은 것들 진짜 빨리 이제 좀 거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좀 열심히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좀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지금 장로님 일하신 데는 사실 원주 쪽이니까 원주 횡성 이 지역에서는 장로님의 영향력이 있겠네요. 역할도. 네. 하나님이 더 힘주시면 송호대 학생들도 새롭게 아이들한테 힘을 좀 놓아주고 그 아이들이 좀 소망 가운데 좀 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역을 좀 살리고 또 다음 세대도 살리고 시니어들도 함께 가는 지역의 전문성이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가 잘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님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자입니다. 모자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털이 많이 없는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춥고 또 여름에는 또 너무 덥고 그래서 이제 철 따라 이제 여름용 겨울용 이렇게 막 쓰고 있습니다. 아주 스타일이 좀 특별하셔서 제 눈에 좀 띄었네요. 장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